맛있는 주식을 소개해드리는 주식 맛집 코너를 맡고 있는 이데일리 맵 전문가 이수범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자동차 부품 쪽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릴까 합니다. 아마도 이제 하반기 주도주 섹터가 어디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미 2분기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둬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내용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반기에 정말 비중 있게 좀 담아내신다면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섹터인 만큼 오늘 방송 내용 꼭 끝까지 잘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동차 부품주가 왜 저평가가 지금까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제가 총 4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반기 즉 이제 1분기부터 시작했었던 2차전지 관련된 랠리 양상이 좀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수급들이 모두 양극제로 쏠리다 보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들은 조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분기의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2차전지 관련된 양극제 랠리 양상으로 우리가 손꼽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양극제 업체들의 대다수가 평균적으로 150% 정도 급등했었던 반면에 현대모비스와 같은 자동차 부품 관련된 대장주는 평균 10% 정도밖에 상승이 안 나오는 등 굉장히 부진했었던 상반기를 보냈었던 게 자동차 부품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상대적으로 2차전지 장비 쪽도 평균 100% 정도가 급등하는 등 굉장히 좋은 양상들을 많이 펼쳐졌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는 역시나 현대 기아차의 판매량이 증가가 됨에 따라서 가치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여러분들이 관심을 꼭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완성차 같은 경우가 지금 상대적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주봉상 본다 하시더라도 2023년, 2022년부터 시작되는 상승 랠리 기조 양상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 배경은 역시나 이제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그것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 사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달러 환율은 1100원, 1200원대를 왔다 갔다 했었다면 지금은 1300원대 중반대를 지금 오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타국가 대비해서 타업체 대비 가격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수액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지금 현기차가 유럽과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조는 좀 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기차 보급률이 굉장히 증가가 되기 시작했죠. 현대차도 발빠르게 현대차와 관련된 아이오닉이라든가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EV 시리즈를 계속적으로 내놓음에 따라서 관련해서 굉장히 실적과 판매량이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내연기관차와는 다르게 영업익률이 확실히 올라가는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것들이 눈으로 확인이 되기 시작을 했고 관련해서 부품을 잘 준비했었던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서 전장 부품 쪽으로 잘 빠르게 변모했었던 이런 부품주들은 당연히 지금보다는 다른 밸류에이션을 부여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현기차 MS 그러니까 마켓쉐어 자체는 10% 정도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시장 중국시장에서 또 선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신차 출시 효과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신차 라인업이 굉장히 쟁쟁한 만큼 앞으로 현기차의 약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기차가 약진할 때 당연히 부품주들도 수요가 똑같이 증대됩니다. 따라서 부품주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영업익률이 낮다고 폄하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영업익률이 앞으로 더 6%, 7%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한 방식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대다수의 지금 자동차 부품업종들이 5%가 채 되지 않는 저영업이익률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자동차 부품에 똑같이 속하고 있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부가 가치 품목이라고 볼 수 있는 전장 부품 그리고 차량에 대한 고급 시트라든가 그리고 고급 부품 차량용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로 빠르게 이제 전략들을 수정했었던 기업들은 영업익률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들을 또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연히 현기차도 공장 증설을 해외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외법인들을 빠르게 또 준비하고 있는 곳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더 두셔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물류비용에 대한 증가 부분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자동차 부품 쪽은 대다수가 해외 수출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 대비 물류비용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자동차 부품 쪽까지도 이제 수요가 많이 다운이 되었었죠. 그런데 올해부터 정말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신차 대기 수요 같은 경우도 한 3개월 이내로 다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시장 생태계 자체가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기차에 대한 수요가 징작이 되게 된다면 자동차 부품주들은 지금보다도 당연히 다른 펀더멘탈을 부여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PER를 더 높게 설정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시장에 대한 성장 요인. 추가적으로도 저는 현기차도 더 상승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도 시장을 진출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3위 자동차 시장 규모이고 지금 현재 작년 22년 기준으로 379만 대가 판매될 정도로 상당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원래 엄청나게 큰 자동차 시장이 있긴 하지만 중국 자체적인 이제 자동차 쪽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좀 부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게다가 이제 사드 배치로 인한 보복 조치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지금 마케팅 그리고 영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기차 역시 지금 인도 시장으로 발빠르게 지금 방법을 좀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인도 시장에 공장 증설까지 할 정도로 지금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 못지않게 인도 시장 같은 경우도 노동력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공장 증설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3.2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연간 생산 능력을 현재 74만 대에서 85만 대까지 증가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인도 시장에서 또 현대차, 기아차의 판매가 상승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 소식들도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품주들도 당연히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관심을 잘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전기차 배터리 패키지 같은 경우도 17.8만 대 지금 생산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 5년간 전기차 충전소 100곳을 인도 지금 내부에 설치할 지금 생각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현대차의 약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밑에 보시는 표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연간 글로벌 판매 및 목표 및 기아에 대한 연간 글로벌 도매 판매 및 목표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이제 불황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에 있어도 지금 판매량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좀 되어 있고 22년도 대비 23년도 목표치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9.5% 정도가 지금 상승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 대비 10% 이상 지금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목표 수치를 제시한 만큼 앞으로도 부품 쪽 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1분기 실적 발표가 되었죠. 자 매출액이 37조 7,7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조 5,900억 정도를 기록하게 됐는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 영업이익은 86%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증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7세대 디올 뉴 그랜저 판매량이 굉장히 견주했고 제네시스 같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많이 마진이 남는 이런 차량 자체의 라인업이 판매가 호전되는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사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도요타라든가 BMW 이런 곳들과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 비교를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 현재 2026년 세계 자동차 1위 도요타를 꺾고 1위로 올라선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현기차에 대한 전망이 매우 밝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외인에 대한 수급들도 지금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2년도 기준으로 글로벌 탑기업에 대한 판매량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자 도요타 그룹 같은 경우가 1,048만 대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이 850만 대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지금 680만 대인데 이게 무려 4년 후에는 역전이 돼서 현대차 그룹이 1위로 올라선다라는 이런 비전이 있는 지금 레포트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북미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SUV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대다수가 이제 세단을 끌지 않고 SUV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SUV 시장으로 정확하게 잘 공략을 하고 있고 그리고 EV9과 같은 굉장히 세련된 전기차 같은 경우가 상당히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업이익률은 지금보다도 더 개선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지금 당연히 부품사들도 영업이익률이 같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관련된 여러가지 관심 종목을 오픈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간략히 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직접적으로 스캔하시면 채널톡 추가가 가능하시고요. 채널톡 추가가 가능하신 분들은 당연히 노란톡방 안내할 수 있는 공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채널톡 추가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제 하반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 그리고 주도주 섹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간파해야지만 원하시는 수익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공부와 분석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분석 내용들 제가 아낌없이 공개를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화신이라는 첫 번째 관심 종목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자동차용 차대와 바디의 주요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차대와 바디라고 한다면 자동차의 충격을 흡수하는 부분들 그리고 소음과 진동을 줄이고 자체 프레임을 형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기차 계열사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함으로써 현기차 주가와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높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지금 성장성이 돋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매우 저렴하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설립했고 예를 들어서 현기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한다. 그러면 똑같이 화신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고객 다변화 전략까지도 같이 성장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구간 좀 지켜보셔도 되는 종목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왼쪽이 주봉을 좀 보시면 바닥 대비 상당히 주가가 올라온 것으로 책정이 되시는데 그동안 자동차 부품주들이 워낙에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급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상당히 열려있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PR이 무려 5.6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 대비 50% 이상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PR 수치가 상당히 저렴하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품주 중에서 지금 영업익률이 6%로 평균적으로 훨씬 더 이상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고루 갖췄다라는 평가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특이한 점은 외국인이 지금 1개월 새 지분을 3% 이상 증가를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년도 지금 매출액 1조 2천억에 영업이익 200억 그런데 23년도에 매출액 2조원에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상 25년도까지 추가 성장은 따놓은 당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못 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울 수 있겠지만 눌림목 구간을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잘 모아나가시는 전략대로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을 택하게 되신다면 화신으로 상당히 높은 기대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적정 PER은 지금 한 10배 정도 수준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업사이드 즉 상방으로 한 20% 내지 한 30% 정도는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장기 투자 베이스로 봤을 때에는 역시나 25년도까지 봤을 때 업사이드는 50% 이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앞으로 화신에 대한 종목 추가적인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채널톡 추가를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으로 초대가 되셔서 편안하게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종목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범퍼레일, 사이드멤버, 배터리 케이스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범퍼레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성우하이텍만 생산한다고 해도 될 정도로 독점적인 생산 위치를 지금 확보한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대차그룹과 아주 긴밀한 관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체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독일, 멕시코 법인을 직접적으로 지금 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다못해 거기에 공장까지도 다 라인이 설정이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전 세계 어디든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현기차가 어디에 공장 증설한다는 소식만 들리면 관련해서 현지 법인을 바로 낼 정도로 지금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곳이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대 현기차 그룹 매출 비중이 약 55% 정도인데요. 앞으로 지금 성우하이텍 내부에서도 현대차 그룹의 지금 매출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GM, BMW, 테슬라 이런 거래처들을 지금 확보를 해서 앞으로 지금 전기차 차체 납품을 지금 돌입을 하고 있거나 혹은 1분기 배터리 케이스 지지대까지 지금 납품이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매출도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 배터리 보호 소재에 활용을 한 배터리 케이스 개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매출이 상당하지 않을까 지금 배터리 케이스, 배터리 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저평가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상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저점 5,100원 대비 지금 만원까지 오를 정도로 한 두 배 정도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준 PER 수치는 6.4배 정도로 아직도 매우 저렴한 수치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또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속적인 설비 투자 및 R&D 투자를 토대로 지금 배당 여력은 사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당이 지금 한 1% 채 되지 않는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성이 무엇보다도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성장에 무게를 중심을 두시고서 투자를 하게 되시면 그래도 맞춤형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적정 PER은 저 역시나 10배 정도 수준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정 PER을 제가 10배로 설정한 이유는 앞으로 연평균 20에서 30% 정도의 성장성이 담보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 PER 정도는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단기, 업사이드를 봤을 때에는 10에서 20% 정도로 다소 조금 아까 화신 종목보다는 다소 좀 떨어질 수 있는 면은 있긴 합니다만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업사이드가 50% 이상 정도 갈 정도로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가시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매수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 만큼 각별히 지금 눌림목대 분할 매수 전략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DN 오토모티브라는 종목이 좀 있는데요. 자, DN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방진 부품 그리고 축전지, 공작기계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자, 수출 비중이 90% 이상이고 이 역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중요 변수가 되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두산 공작기계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 영업이익이 좀 크게 반영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공작기계 특성상 그리고 사이클이 있다는 측면에서 연속성이 되지 않고 기업이 2년 동안 성장했다가 2년 동안 또 불황을 겪는 등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올해 기준으로 PR 수치는 3.5배 수준으로 그래도 상당히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두산 공작기계가 이제 DN 솔루션즈로 바뀌었죠. 거기에 대한 인수로 부채 비율이 300%에 육박을 하고 글에 따라서 재무부담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라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현금 배당이 3%에 육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 조건을 충족을 하죠. 장기 투자는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적정 PR 한 6배 정도로 책정을 했을 때 단기 업사이드는 10에서 20% 그리고 장기 업사이드 같은 경우는 40% 이상 정도 빠르게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소형주는 아니고 이제 중대형주가 되겠죠. 현대 오토웨버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대 MN소프트와 현대 오토론이 합병한 회사입니다. 현대차가 31%, 기아 16%, 현대모비스가 20%, 정의선이 직접 7%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 오토웨버 쪽으로 신성장 동력을, 신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가 앞으로 부품뿐만 아니라 전장이 점점 첨단화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앞으로 하드웨어가 또 소프트웨어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시기에서는 이런 현대 오토웨버와 같은 종목들도 관심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맥힌지에 따르면 25년도에 650억 달러, 30년도에 830억 달러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인 JP Morgan이 직접 커버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외국 자본에 대한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올해 기준 PER은 25배로 당연히 다른 부품사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싼 펀더멘터를 부여받고 있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업종 특성상 지금 평균 PER이 한 30배 정도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단기 업사이드는 20에서 30% 그리고 장기 투자 베이스로 봤을 때에는 한 2, 3년 정도 투자한다는 걸 미루어 볼 때 한 50% 정도의 업사이드가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자동차 부품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투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노란톡 채널 추가하셔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정보를 좀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방송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